수기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나한테 핫한 아이템이 들어왔다고 부탁을 해서 내가 대신 가서 뽑아주는 중 주스 머신 이걸 뽑아서 수기한테 검사 맞고 이거 맞냐고 수기 대신 레오가 지금 확인하는 중 철복숭이 폼헤드 뽑고 그리고 괴성커피 가서 이거 이거 뽑았다고 너무 더운데 커피 한잔 할 겸 들어가서 확인 받고 자판기 두개 뽑고 폼에 세마리 입양 간 김에 그림도 좀 그리고 쉬다가 커피 한잔하고 운동 출발 한층 나와서 레오랑 같이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. 어? 나비가 레오한테 나비가 왔어. 아 귀여워. 너무 예쁜 장면이었어. 레오가 건너편에 나와. 레오가 건너편에 있는 크림 포메을 계속 쳐다보면서 가고 그리고 지금 길거리에 나비가 많아가지고 지금 진짜 살인적인 법이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른 들어가지 않으면 죽기 직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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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us이 레오? 레오? 레오야.. 레오야.. 응? 형 오늘도 떠봤어요 형한테 와야 돼요 형한테 와야 돼요 형한테 와야 돼요 너 와야 돼요? 너 왜 이래? 왜? 나 왜? 왜 이래? 형한테 와야 돼요 신나게 옆에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원래 시장이야. 다 만나서 좋았을 때. 다 만나서 기분 좋았을 때. 용기를 내. 용기를 내. 그래도 오고 싶었어. 누나 무릎이 최고야. 태호야. 태호? 태호? 태호 뭐해? 꼬여갔어. 뭐해요? 태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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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아직 냄새가 너무 많아. 미안한데 지금 매우 털이 100만개. 네.. 레오 간식 먹을까? 응? 응? 레오 간식 먹을까? 응? 아 너무 바보 같아 나가 레오도 간식 먹을까? 응? 알아들었어 레오야 응? 형이랑 함께 산책도 나갈까? 딴 일 났어 할 수 있는 거라고 몇 번 돌고 앉는 것 밖에 없어 레오 잠들기 직전이야 아이고 미안해요 이름이 들려서 깼어 뭐에요? 네 기다려 레오 이제 할까요? 레오 이제 할까요? 응 다 먹어버렸어 속상 짠 어? 아 그러네? 레오야 레오이랑 같이 저기 집 데려다주고 갈게요 지금 집에 가는 중 모든 나무마다 냄새를 다 맡아야 되네 아 우리 가방 옆으로 가치긴 하네 응 근데 이게 중간에가 선이 하난데 이게 응 돌아가잖아 살 부착 집이어서 레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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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행복해? 왜 웃어? 모던님이 갑자기 다 빠져버렸어 그냥 공격당했어 그 말 그대로 그냥 공격당했어 여기 봤어? 응 올라가면서 영준이의 그곳을 강타시켰어 머리로 레오가 낼 수 있는 최대 힘으로 머리 막히기를 내 오른쪽 줄 아래에다가 아하 왜 그래요? 너무 아파 괜히 진정해 괜찮아 근데 레오는 행복해 아 오케이 아 너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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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 잠깐 오늘은 아주 잠깐 보러 왔어요 숙이 작업할 때 안녕 지우가 부착 그렇잖아 다른 데로 빠졌으면 우리도 힘들어 미쳐요 아침부터 저래요 저녁 때 이런 일이 아니라니까 어 삼정호텔 거기 그 거기가 뭐야 클럽 요금이 5천원 얼마밖에 아닌데 얼마나 경찰 올 돈 이게 이제 차가 15일밖에 안 됐어 요즘 차가 없어서 다 이렇게 꺼내는 거 이 차들 이거 있지 순대 중에 제일 유명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잘해 이거 하나당 적으니까 거의 뽑히죠 네 오이 오이 아래쪽에서 빼주시면 되시고요 오이 엄마가 지금 3인분 생겼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뭔데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제품이? 네 상품이 또 다르대 제일 패러톡스 향수 1.2ml 이게 다 다른 거래 상품이에요 쌍주영 이런 거 잘하자 못해? 처음에 이런 거 오이 100% 당첨인데 엄마가 하나 더 할려? 에이 실패 안 된 거예요? 감사합니다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옆에서 화장도 해주고 하실 겁니다 안 보여 그래서 까먹는 고기가 800g이나 된다 해서 시켜봤습니다 음 찐박스 근데 지금 해야 돼 안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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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해야 돼 하나 그거 지금 아프잖아 그걸 느끼려고 하는 거야 셋 넷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좋았어 어때 어때 파니 다 떨렸어 손 왜그래 손 다 떨렸어 고개를 좀 올렸어요 상준이도 둘 둘 이제 다섯 개 하나 고개 들고 고개 들고 바퀴 고개가 둘 셋 넷 좋았어 다섯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여섯 이거 보여줘 보여줘 이거 세 개다 세 개다 세 개다 20개 채워 20개 채워 잠깐 쉬었다 세 개 하나 사용하신 원판과 덤벨은 꼭 정리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헬차는 지나간 자리도 깨끗한 법입니다 뭘요 이거 감동 감동받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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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동이야 감동이야 들어갔어 말리해 안잡혀지 말리하세요 땡기는 거 마지막이야 이게 왜 팔까? 아니 열 개만 해 그냥 빨리 하세요 안돼 안돼 거기 똑같은데 잡아 곧 열 개 열 개 열 개 보여줘 하나 천천히 해 오케이 앞으로 가야지 너무 누웠어 셋 빨리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쉬면 다시 열 개 처음부터 해야 돼요 빨리 빨리 아홉 하나 더 하나 더 됐어 끝 끝 감동 기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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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동받았어? 네 이맛이야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식점 빨리 하나 둘 둘 하나 자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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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벌써 끝났어 안 좋겠다 잘 골랐어요? 징 징 술지 이맛이야 어때? 이맛이야 때맛이야 미쳤지 응 수분이 딱 몸에 보충되는 느낌이야 운동 끝났다 이제 여기까지 딱 운동이야 멋있는거 먹는거까지 이제 집에가서 단백질까지 보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붕동 단백질 복붕동